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빈스 백마리오 슈퍼기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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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낑겨 죽겠는데 잘못하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야 이거 설마 저 구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 애매한데 아 이게 얼리 스타 상태에서는 못나라? 그럴 리가 없는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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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방금 제가 일부러 구름을 안타긴 했거든요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해머 브라더스에 만약에 맞았으면 못겠어 해머를 운 좋게 피했어요 운이 좋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아이고 이거 옆으로 피해버리면 아 근데 이거 바로 피점프가 보이네 아 꼭 이렇게 피점프를 했어야 했냐 야 뭐야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건 설마 다 막아놨냐 설마 다 막아놨을까 저기 위에도 근데 뭐 있나 잠깐만 허허 이거 고민되는데 이거 어허 요시야 미안하다 너무 많이 보다가 이거 낚시 같은데 보내자 아멘 아... 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결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오케이 이거는 재수 나프면 요시가 떨어지면서 맞겠는데 엉덩빵아 오케이 야 요시야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겠다 아 다시 만나 설마 저 한 칸짜리 위로 가는 건 아니지 그렇지 저기요 불안하다 버섯 버섯 내려오니 못 내려오네요 오케이 일단 정상적인 길이야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이거 끝날 각인데 이제 쿠파 잡으면 끝나지 않을까 쿠파야 두 마리는 내가 굳이 잡고 싶지 않아 두 마리는 잡고 싶지 않아 이번에 못 넘어가면 그냥 잡아야겠다 아우 씨 아우 씨 너무 많잖아 얘들아 깔끔하게 리셋 한 번 하고 달려보자 하필 점프를 하네 오허 하필 점프 오! 오허 너무 가 오후! 넘어가아아! 내가 근데 어디서 이렇게 시간을 까먹었나? 야아... 와아... 이거 미쳤네... 이게 왠지 마지막에 딱 될 때 숨겨 죽지 않고 살짝 밀려나면서 앞으로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앞에 있다면 밀려나겠지? 뒤에 있다면 낑질 거고 와아... 요렇게 아예 밀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것 같다? 밀려나 시간이 짧아... 밀려나 시간이 짧아... 오예... 오예... 스탈 못 먹었어 오예... 아... 좋은데... 오케이 이번엔 먹었어 야... 저거 방금 쿠파가 피... 야... 뭐야... 피 스위치 쪽으로 점프를 안 해줘서... 사라... 아... 야... 그냥 이거 은폐블록 밑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히 일로 와가지고 지금 길도 없잖아... 안 돼... 안 돼... 가시에 튕겼어... 다 깼죠? 역시나 은폐블록 밑으로 내려가면 돼... 달려... 어... 쿠파는 오른쪽으로 오질 않네... 지나갑니다... 쟤가 피한 거죠? 걔가 정확도가 낮았던 게 아니야... 내가 피한 거지... 아... 저 구요가... 설마 여기다 꼬린 시켜야 된다는 거냐? 망했죠 이미? 야... 그래도... 세이브가 바로 있네요... 그나마 자비롭구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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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땅바닥이 없잖아... 던지는 거 근데 어렵지는 않네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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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느낌이... 밟아야 될 거 같더라... 왠지 느낌이... 밟아야 될 거 같더라... 으 으 으 밟고 이번엔 밟지마 이렇게 아 이번에 또 스프링을 또 와 으 으 으 아주 왔어요 어 예 또 동전 뭐죠 폭탄이 걸어 오고 있나 야 으 아 파울을 언제 던져야 될까 생각했는데 바로 던져야 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미리 깔아 놔야 되나 으 으 으 얘는 타이밍이 으 안 나와서 그냥 한 번에 지나가면서 던질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네 으 으 으 일단 세 개를 미리 세팅 해 놓는게 가장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뭔가 망한 느낌인데 으 어 아니네 어 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뭐야 얘네가 점프했을 때 딱 잘 지나가 줘야 됩니다. 멍멍이는 좀 랜덤이고요. 좀 운빨이 필요하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운빨이야 운빨. 오케이! 여론 운빨. 여론 운빨이만elf. 여론 운빨이만 Up 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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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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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